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1,000번 이상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석포재련소 법인과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석포재련소는 2015년부터 7년간 1,064차례에 걸쳐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해 지하수 2,770만 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련소 측은 또 공장 하부의 토양 오염 규모가 71만 톤임에도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31만 톤으로 절반 이상 축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